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파는 물에 떠 개천으로 흐르고 제비는 흙을 물고 이제 집 찾아가네 누워도 못 이룰 꿈이오 하늘엔 기러기도 없군요 예음막이 없는데 빛불이 오른쪽에 옷빛을 적시네 인연에 관한 짧은 글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연이란 무엇인가요? 그 옛날 맺어질 수 없었던 맺어질한 사랑과 두 남녀의 인연이 관한 죽고다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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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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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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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지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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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~~~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보냈습니다. 어른주 신속의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이고요. 남은 시간도 한국민수 중에서 즐거운 시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